2, 3, 7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준비케 하신 일이 뭐냐 2, 3, 7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들을 지금 준비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어디 있냐 2, 3, 7 살리는 것입니다 너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백성돌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하고 실제로 복음의 삶을 삶으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차세대들에게 반드시 세 가지 나라를 이해하고 알고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나라는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고 그 세상 나라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고자의 축복 우리 후대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운동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개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의 복음운동에 능력된 승리의 삶을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37 시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담는 기장 축복된 응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하며 주곤 합니다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 되셨나요? 237 치유 후대를 위한 교회의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성도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단임 목사님께서는 4월 4일 월요일 대구노회 봄정기노회와 4월 9일 하나교회에서 진행된 토요익심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새로운 틀과 새 옷을 입고 항상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4월 둘째 주 하나 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본부 2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장로 부부 찬영대 연습이 오후 1시 찬영대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세례식 및 부활 주일로 드려집니다 예배 중 부활 감사원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하나알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단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4월 12일 화요일 237 새가족현장사역자훈련과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는 유럽전도집회 및 랩런트 대회 16일에는 토요익심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유아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문답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월례회와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인도자학교가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새가족현장사역자훈련이 4월 12일 화요일에는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오전 6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는 촬영 신청을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4월 14일 목요일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훈련비 입금자에 한해 당일 오전 9시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 전도집회와 랩런트 대회가 각각 4월 15일 금요일과 16일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유럽 전도집회 훈련비 입금자에 한해 당일 오후 6시에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 핵심훈련이 4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4월 26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4월 20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교인동정입니다 2대 교구 화원구역 손성도 안수집사 박정희 A 권사장남 손흥상군 결혼식이 4월 16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경산 아트라운 웨딩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10시 5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4대 교구 북구구역 박분기 권사장남 배은진군 결혼식이 4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아현정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캐나다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세계 최고 선진국 중 하나로 정치, 경제 등 많은 부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입니다 이민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에서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난민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다음으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어 캐나다 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가 공존해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약 3천만여 명이며 이 중 12%가 개신교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있는 만큼 다원주의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기에 1950년까지 인구의 45%였던 개신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몇몇 복음주의교에서는 전도를 강조하며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정확한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캐나다를 위해 기도합시다